잘 들어 이제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더는 못 참아 잘 틀어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동광입니다 나이는 33살 키는 175입니다 잘 틀어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니가 한 짓을 생각해 봐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 차 좀 빼주세요 자 오늘까지 맡읍시다 니가 공영에 내면 되잖아 시발 적당히 해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잘 틀어 사람이 찾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야 온갖 쓰레기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담들은 날 보고 쓰레기라 그러지 근데 아니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시면 돼요 오 예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